내 방에서 뭐하는 거요? 저 오늘 여기서 잘 건데요? 아니 무슨 여자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쏙 돌아가시오 저한테 왜 이러세요? 아니 아까 어머님 앞에서는 단지 억송이나 들고 대신 벌받겠다고 나서기나 하고 내가 진짜 아래 것들 보기 민망해서 부인 그거는 단지가 당장에 죽어나가게 생겼으니까 그 단지가 불쌍하지도 않아 저는 안 불쌍하세요 저는? 애도 못 낳고 쫓겨나게 생겼는데? 부인을 쫓아내긴 누가 쫓아낸답니까? 오늘 어머님 말씀 들으셨죠? 저더러 올해 안에 회의 말하시는 거 그러니까 서방님도 협조 좀 하세요 아이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게 뭐야 아이가 생길 수 있는 시도를 하면 단지를 용서해 준다 그거요? 아니 서방님 가까이지만 오세요 아니 잠깐만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내가 오세요 이리 오세요 서방님 나 덩지렸어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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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TBC MBC MBC MBC